1964년 벽두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3분 폭리 사건의 시작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팠던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보상을 놓고 양측으로 첨예하게 갈려 1964년 봄부터 1965년 말까지 2년여간 골목골목 거리마다 온통시위대의 함성소리와 체루탄 연기로 가득했던 육사망쟁을 비롯한 한일협정에 관련된 국면을 지나 1966년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난 박정희 정권과 당시 최대 재벌기업 삼성 간의 정경유착의 실체 사카린 밀수 사건까지 밝혀지면서 1967년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을 앞둔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으나 그때마다 인혁당 사건 등 각종 용공조작 사건들을 발표하며 위기를 모면했고 1962년부터 시행하여 1967년 마무리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들을 초과 달성하며 당장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에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적극 어필했으며 여기에 당시 각종 시위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는 매우 부족했던 야당 인사들 간의 야권 단일화는 커녕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1967년 제6대 대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득표율 51.44%를 기록하며 재선에도 성공하자 박정희 정권은 당시 헌법으로는 불가능했던 대통령의 3선까지 염두에 두며 헌법마저 뜯어 고칠 수 있는 개헌 가능선인 국회의석수의 3분의 2 이상 확보를 위해 그야말로 이승만 정권 당시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행정력이 총동원된 선거 일명 68 부정선거를 전국 방방곡곡 유세부터 개표까지 대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들이 빌려준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더럽혔던 68 부정선거를 지켜본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뿐만 아니라 가장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만행을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다시 또 거리에 나와 박정희 정부와 민주공화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며 선거 당일부터 시작된 68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박정희의 제6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1967년 7월 1일을 지나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칠 줄 몰랐던 시위 열기도 68 부정선거가 벌어진 지 정확히 한 달 후인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의 초대형 공안사건에 대한 발표로 정세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습니다. 당시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의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교수, 의사, 예술가, 학생 등 200여 명이 북교대 남적화 공작단에 관련되어 이 중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일명 동백님 사건은 한일협정 국면부터 시위대열의 한복판에 있었던 민비연까지 이들과 엮어 관련 교수와 학생들까지 잡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평론가들에 의해 20세기의 중요 작곡가 56인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 등에 선정되며 유명세를 떨쳤던 음악가 윤희상과 당시 유럽을 주무대로 파리동양 미술학교를 설립하고 수차례 개인전을 열며 맹활약하고 있던 화가 이응로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 중이었던 시인 천상병 등 당시 예술계 문학계 등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사들까지 줄줄이 엮어 기획한 기존의 사건들과는 스케일부터 다른 초대형 공안사건으로 당시 6.8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뜨거웠던 대한민국 정세는 순식간에 동백님 사건으로 뒤덮여지며 다시금 공안전국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1968년 1월 새의 벽두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라왔다며 당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31명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일명 1일 사태를 비롯해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함과 여기에 승선 중인 미해군 포함 총 83명이 국에 의해 필압되는 푸에블로우 필압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정세뿐만 아니라 당시 냉전과 베트남 전쟁 등으로 첨예했던 국제정세마저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고 더욱이 몇 개월 후인 1968년 7월 20일과 8월 24일 임자도 간첩사건과 통인혁명당 사건 등 대형공안 사건들이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에 의해서 또다시 연이어 발표되었으며 1968년 11월부터 연말까지는 15명씩 8개 졸업현성된 총 120명의 무장공비들이 대한민국 울진 3척 해안 등지로 침투하여 울진 3척 봉화 영주 정선 등에 급습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국민들을 무참하게 살륙했던 울진 3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까지 일어나면서 1968년 당시 대한민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안보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위기와 위협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반공을 강조하며 호국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 초과 달성에 이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토목공사인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1967년 6.8 부정선거로 또다시 궁지에 몰리다가 동백님 사건 등을 통해 반전시킨 국면을 1968년 내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고 이에 반해 신민당을 비롯한 야권 세력들은 동백님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공안사건에 의해 6.8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 열기도 급격하게 식은 가운데 연이은 초대형 무장공비 간첩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을 놓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각종 비판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크게 얻지 못하면서 점점 입지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1968년을 지나며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은 박정희 정권은 마치 이승만 정권 시절 당시 여당 자유당은 노골적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직 이르다며 만류하는 듯하다. 끝내 못 이기는 첫 국민 투표에 붙인 것처럼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1969년 초부터 서서히 삼선 개헌에 대한 군부를 떼며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이를 일축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정작 자신이 총재를 역임하고 있던 민주공화당은 기자회견이 있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삼선 개헌에 대한 일정까지 공표하며 국회 내 개헌선 확보를 위한 포섭 활동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등 한층 더 노골적으로 개헌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당연히 제1야당 신민당은 당시 민주공화당 의장설이 윤치영의 개헌 관련 발언이 있자마자 어떠한 개헌에도 반대하며 그래도 발의한다면 이를 저제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곧바로 개헌 저제 5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야권 세력들과 연대 및 재유 등 세력 확대를 도모하기 시작했으며 이로부터 얼마 후 신민당을 주축으로 정정법 해금 인사들을 비롯하여 제야 학계 종교계 인사들 및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개헌 저제 범국민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삼선 개헌을 놓고 신민당을 비롯한 범야권 세력의 강경한 입장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며 개헌에 대한 동력을 소진해가고 있던 민주공화당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각종 부정 행위들을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아예 선거 제도 자체를 손보는 선거 제도 전면 개혁 논을 앞세워 신민당 뿐만 아니라 범야권 세력들도 반대할 수 없는 의제들을 통해 일정 부분 의견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주춤했던 개헌 논의를 위한 분위기를 다시금 조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1971년에 치러질 제7대 대선에 앞서 어떻게 해서든 삼선 개헌을 추진해 나가려는 민주공화당의 각종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서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그 누구보다도 강경하게 반대한 정치인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이었습니다. 1969년 6월 13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시켜 삼선 개헌 공무원 부정부패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대정부 질의가 있었고 이날 신민당을 대표해 첫 질의를 하며 민주공화당이 추진하는 삼선 개헌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언론과 신체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적인 행태들과 중앙정보부의 언론 탄압 및 야당에 대한 각종 정치 공작들에 대해서 소리 높여 강도 높게 비판한 인사가 바로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이었습니다. 김영삼은 첫 일성부터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라 규정하며 중앙정보부까지 언급하며 박정희 정권에서 자행되는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민주공화당에서 삼선 개헌의 명분으로 줄곧 주장하는 박정희 대통령만이 경제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논거를 들며 정면으로 맞대응했으며 박정희 대통령만이 국가 안보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우스운 이야기라 일갈하며 민주주의로 인해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라야만 비로소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들을 나열했고 더 나아가 5.16 쿠데타는 대단한 명분 없이 그저 정권 육에 사로잡혀 진행한 것이라고 박정희 정권의 영린이자 아킬레스건인 5.16 쿠데타까지 언급하며 당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고자 했던 삼선 개헌을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출석했던 정부 강요들이나 의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놀랄만한 김영삼의 강도 높은 비판은 곧바로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고 가뜩이나 삼선 개헌 국면에서 눈에 까시가 탔던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직격하며 박정희의 정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의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은지 정확히 일주일 후인 1969년 6월 20일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69년 6월 2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신민당 총재 유진호, 양일동 의원 등과 함께 삼선 개헌에 대한 반대 전략을 수기하고 밤늦게 귀가하던 김영삼은 평소 밤에는 인기척조차 드문 자신의 집 앞 골목 어귀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골목에는 3명의 사내가 앉아있었고 골목에 김영삼의 차가 들어서며 전조등이 비치자 새 사내 중 2명이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나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싸우면서도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피격태격 하고 있었고 이들로 인해 가로막힌 김영삼의 차는 부득이하게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삼의 차가 이들로 인해 멈춰 선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김영삼이 앉아있던 오른쪽 뒷좌석의 문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한 괴한은 한 손으로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잡아당기면서 남은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쥔 채 차 안에 있는 김영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괴한의 손에 들린 것이 수류탄이라고 직감한 김영삼은 운전기사에게 빨리 차를 몰라고 소리쳤고 다급하게 클락션을 울리며 차 앞에서 다투고 있던 두산의 사이로 급발진한 김영삼의 차를 향해 괴한은 손에 들고 있던 물체를 집어던졌습니다. 괴한이 던진 물체가 김영삼이 앉아있던 좌석 부근인 오른쪽 뒷문과 뒷창 사이에 닫자 헝하는 소리가 울렸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영삼의 차는 그 길로 자택까지 쉬지 않고 내달렸고 김영삼을 비롯해 함께 동행한 운전기사는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과 가장 각을 세운 인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제1야당 신민당의 원내총무까지 역임하고 있는 김영삼을 피습한 일명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은 명백한 정치 테러이자 당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바로 다음 날인 1969년 6월 21일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본 사건의 피해자인 김영삼은 겁에 질리거나 위축되기는커녕 분노를 머금은 채 바로 다음 날인 1969년 6월 21일 국회에 출동하여 신상 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및 범인 적발을 촉구했으며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원내총무에게도 이러한 살인적인 만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이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 통탄하면서 본 사건의 발단은 일주일 전인 1969년 6월 13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를 혹독하게 몰아부셨던 자신의 발언이라고 규정한 후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박정희를 독재자로 지칭하며 칼로 세운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성경까지 인용하며 어떠한 형태의 음모와 위협이 있다 해도 불복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반역자들인 박정희 정권이 심판받는 날이 올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을 외쳤습니다 당시 괴한들이 테러에 사용한 정체불명의 물건이자 언론에서 당초 언급했던 초산은 아세트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질산으로 이는 당시 일본과 중국에서 질산을 일컬어 초산으로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단어 혼용으로 기인한 오해로 실제 테러에 사용한 질산은 염산황산과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진 강도 높은 강산으로 당시 테러당한 김영삼의 차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까지 녹아내리는 등 만약 당시 김영삼의 차문이 열렸다면 정말 큰일이 났으리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 사건의 수사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괴한들의 차 색깔이 특정되고 괴한들 중 한 명의 몽타주까지 만들어졌으나 별 진전 없이 지지부진했으며 1969년 7월 8일 이례적으로 신민당에서 위원장까지 맡은 국회 특조위까지 구성되었으나 이마저도 별선거 없이 마무리되었고 결국 오늘날까지도 괴한들을 잡지 못한 희대의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 칭하며 맹비난을 퍼부은 김영삼을 징계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당시 불을 뿜었던 김영삼의 맹폭격에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김영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본사건에 대한 물타기와 김영삼을 향한 또 다른 차원의 박해와 각종 압박들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운 김영삼은 점점 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